2019 담배왕상대 스티벌 최고의 가급수리 함께합니다. 여러분들도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. 금연이 어렵다는 상식을 깨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겠습니다. 전자담배, 간접흡연, 흡연 예방, 금연 돋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택하셔서 금연 사연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. 금연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보내준 사람들 그냥 안 보낸다 그러더라고 선물 준대 선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.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